어이구 하이퍼스티커 환경 하이퍼스티커 환경 마이크 소리 켜야겠다 켄 좀 올리더 알았어 올려줄게 와 아아아 됐다 됐지? 빨리 먹자 소금 야 야 존나 비싸다 야 냉면 2개에 콩국수 하나 16,000원에 와 콩국수가 6,000원이야 어이씨 어 겨자 으아 으아 이상은 뭐야 시간 속에 야 이거 왜 고성이 안 되냐? 뭐? 어 내려가 앉아서 내려야 돼 으아 젊게 앉습니다 나도 있어 오늘도 저에게 벌풍선을 쏴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을 해주시면 신청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여보라 아프리카를 흔들어주신 아프리카 운영되는데 이 능미로 바칩니다. 아멘 으아 흐으 아 으아 안풀려 어 이거 간식 맞습니다 콩국수 진짜 맛있겠다 으아하하시 이거 쓰레기 버릴 때 봐봐 이씨 arb ㅈㄴ 운동대로 와 야 냉면이 너무 이상해 나 콩국수 먹고 싶어 바꿔먹자 싫다 참아라 아 이따 또 사줄게 콩국수 이거 한 번 빚어야지 이거 아 맛있겠다 나도 아 콩국수 맛있겠다 뭐야 이따 또 고기 먹으러 갈 거니까 이따 고기 먹을 거야? 먹자 야 확실히 서울이 음식을 존나 잘한다니까 맞지? 대구는 이런데 시켜보면 게스트라이기만 김밥 해문보다 맛없는 데 이런데 그냥 콩국수 맛있어 음 음 한번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줘야죠 없어 왜 미안 저 서울 내일까지 있습니다 왕쥬 오늘 지금 첫 게임 나 오늘 첫 게임 아까 빵 먹었어 빵 왕쥬 안녕 안녕 그 장비관우 장비관 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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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밖에도 없습니다 방준아 기쁨이 아까 누나 기도할 때 뒤에서 손찍으면 했어 야 그 새끼! 야 너 내 방 블랙 우리가 어디가 닮지? 솔직히 닮진 않았어 아니 눈이 쌍꺼풀이었어 잠깐만 둘 다 눈이 쌍꺼풀이었고 쌍꺼풀이었다 그러니까 그 본살이 있고 이마가 좀 넓고 요 태양률이 좀 나왔고 그게 다임 안 닮았는데 이 시간에 왕주집 갈 정도면 둘이 끝까지 둘이 끝까지 갔죠? 예 코피까지 보고 둘이 경찰서 갔다 보면 칼자국 하나씩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아 전화사 목소리야 원래 멋있어 무너지마 엄마의 앞니깐 나는 마주머니가 interconnect이 엄마의 앞니깐 이상해 정말 아무렇지 Tool 사랑의 앞니깐 냉면만 먹으니까 질려 냉면만 먹으니까 질려 냉면만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어? 다 먹었네? 근데 이게 진국이래 아 다 먹었냐 남겨주지 역할 교대 냉면만 먹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따 고기물 남아 소식인 기쁜건 27살입니다 이제 오래오래 치킨 사장님 예예 온장 갈게요 치킨집 그 습격 어디있는데 치킨? 아 경기도 경기도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서 3시간 걸린다 음? 예예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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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사는데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놀러 왔습니다. 놀러 오자마자 기쁘아 너 현금 있지? 니가 계산해라 하나 빨리 고르고 이러다가 제가 냈습니다. 아니 카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서 어 근데 그때 맞춤 맞춤 온 거야 딱 맞춰서 온 거야 카드가 없는데 괜찮다 이따 고기 니가 쓰면 되지 나는 양대창 딱 맞춰서 오는 거야 내가 우리 양대창 사달라니까 비싼 거 안 사줘 놓고 내 월 한 천만원씩 벌면 양대창 사줄게 양대창이 근데 약간 막창 느낌 나더라 어디 막창이랑 비교를 해 생막창 디진다 질질서 아픈다 생막창 막창이랑 비교가 안 되지 대창이 겁나 맛있어 아 대구에 막창이 있구나 대구는 생막창 그냥 막창 먹어 아 배부러 잘 먹었다 아무 째 콩국수 국물 먹고 싶다 그 나 좀 사줄게 여는 시장에 그거 안 봐놔 공국 하면서 공국 팔자 그래 하나 사줄게 왕쥬야 왕쥬야 세상에 누가 제일 많이 먹니 존날농니 천천히 reason 교수